왜 안 먹고 가지? 늦었어!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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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받았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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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히 돌아오겠습니다. 일은 많이 늦었네? 일 좀 이렇게 끝나고. 꽃이 되게 이쁘죠? 난 해바라개 꽃이 좋던데 난 꽃 받아본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네 무슨 꽃이야 웬 꽃이요? 예쁘죠? 그냥 남자친구가 예쁘다고 선물로 줬어요 그렇게 좋아? 그렇게 좋아? 그럼요 꽃을 받으면 그날 하루가 특별해지는 것 같거든요 이번엔 꽃이 Mat 그냥 너가 해바라개 좋아하려는데 언제 또 이런거 준비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